3. 5. 5. 5. 6. 6. 안녕하세요. 또 굴 씨 찾아왔죠? 오늘은 뭐 정보가 있을 건 아닌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 해서 와봤어요. 와봤어요. 일하는데 라방하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라방을 이게 또 라방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밥 먹었습니다. 다들 마스크 잘 끼고 다니시나요? 손도 좀 깨끗이 씻으시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빨리 와요. 커피 다 마셨어요. 네. 내일 맞아. 내일 인스타라이브. 인스타라이브. 브이라이브 하니까 내일 브이라이브 또 많이 봐주세요. 브이라이브 그때 얘기한 MBTI인가? 그거 성격 유형 테스트 맞죠? 그거 한다고 하는데 그거 이제 저 그 회사 직원분들이 말씀해 주신 건 그 뭐야 트위터에 있는 실시간 검색어 거기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선웅이 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거기 오를 일인가 싶어서 네. 아니 이게 제가 이렇게 모니터가 있거든요. 눈이 안 좋아서 보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아까 일하신다는 분 여덟시 반인데 퇴근 안 하세요? 안녕 승현이 안녕하세요. 밥 먹었습니다. 아까 몇 시야? 한 4시쯤 먹은 거 같은데? 와 2만 분이 먹고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비닐 안 썼어요. 오늘은 버킷햇을 그리고 아까 뭐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는데 그 노래 앨범 나오는데 좋더라고요. 그거 들으면서 그거 들으면서 있었어요. 네. 혁오 님 님 혁오 밴드 분들 앨범 나오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음 그래서 약간 사실 뭔가 노래를 음 흠 들으면서 하고 싶은데 이게 인스타 라이브를 할 때 다른 분들 노래를 틀면 그게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안 틀었어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I'm fine, and you? 감사합니다 가끔 저도 라이브 한 거 다시 들어보면 이 찾아치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ASMR처럼 Don't be sick, thank you, YouTube What are you doing? 그럴게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세상에나 마상에나 뭐하세요? 저 그냥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타자 소리가 크다고요? 좀 살살 누를게요 살살 누를게요 뭔가 되게 노래가 없으니까 좀 그렇네 뭐라도 틀어놔야 되겠다 아, 잘리겠지?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도 노래를 틀면서 했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 어느 맛이 없기를 기도해 봅니다 뭔 노래에요? 그냥 유튜브에다가 재즈 라고 치면 실시간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이 월요일인가 오늘 월요일 아니지 목요일이지 요즘은 저는 요일 감각이 없어요 이제 좀 있으면 주말이네요 주말엔 더 조심해야 돼요 주말에 사람도 많으니까 저밖에 다닐 때 꼭 마스크 쓰시고 막 그런 추측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제가 너무 뭘 안 들어오니까 뭐 했냐 막 이런 그런 거 비밀입니다 오빠 몸조심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몸조심하셔야 돼요 언젠가 이렇게 볼 날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또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쵸? 볼 물만 될 것 같아요 오늘 좀 부어가지고 비밀기 하니까 다 궁금해요 그쵸? 그래서 비밀이라고 한겁니다 비밀 내일 브이라이브 아까 얘기했죠? 성격위험검사한대요 그리고 가사가 맞아 그거 여러분들과 함께 만드는 노래 가사가 좀 줄여졌잖아요 그게 이게 가사를 원래는 2월 며칠이죠 다음주인가 다음주까지 받으려고 했는데 근데 시간이 애매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확인을 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앞당겼어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잘 나올 것 같아요 그 노래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영화 추천 영화 요즘에 영화를 거의 못 봤네요 오늘 좀 일찍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따가 뭐 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제꺼로 가사 싹 다 읽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한테 너무 좋은 그런 기회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게 너무 좋아요 사실 그거 되게 엄청 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사무적인 일들이 걸렸었는데 이제 다행히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괜찮다고 하고 올려주셔서 너무너무 재밌는 경험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여러분들이랑 여러분들이 재밌는 재밌어 할 만한 게 있을까 생각도 해보고 있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잠잘 시간이 없어 사실 인스타를 딱 아홉시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 딱 아홉시까지만 하고 저는 일하러 당신이 노래하고 춤출 때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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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많이 보여드려야죠 여기 라이브 자주 할 거예요 틈 날 때 할 거예요 겹치지 않게 그 V라이브랑 이렇게 좀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자기 전에 라든지 이렇게 이렇게 새벽에만 하지 말아줘 직장인들은 울어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도 할게요 가끔 또 제가 새벽에 하고 싶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다음부터는 이 벙거지를 쓰고 오면 안 되겠어 뭔가 다 이렇게 원래 이렇게 쓰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러면 이제 안 보이시고 또 이렇게 올리면 보이시는데 조금 애매하고 저 이제 스무살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스무살 이제 스무살 되면 또 안다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애매한데 뭔가 애매한데 나쁘지 않네 이게 자세하게 들으면 빗소리 같은 것도 있어요 비 오는 날을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빗소리는 좋더라고요 여행자 같은 모자스네 맞아요 약간 등산 등산룩 저 그냥 앉아있어요 저 그냥 I want to see any song 100 person and version 그거는 없어요 이게 찍다가 너무 재밌어서 그거 딱 올리고 끝난거라서 이런거 안짤리는거 보니까 괜찮은가봐요 요즘 쉴때 주로 뭐해요? 쉴때? 방에서 그냥 향초? 초 이렇게 켜놓고 노래 듣고 있어요 그러고있습니다 풀 틀어주세요? 아 이게 저번에 제노래 아닌가? 아닌가? 제 노래도 잘렸던 것 같은데 이게 목소리가 들어간 노래는 안되나봐요 그 뭐 가끔 뭐 이렇게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는거는 외국 다른 나라에서 올리는거를 보면 노래 앨범 인스타 자체에도 뭐가 있는거 같은데 그게 안되서 그런가? 동네에선 오빠 거북목 와요 고개 쭉혀요 오빠 거북목 와요 고개 쭉혀요 파이 baik 아프지마세요. 여러분들도 라이브 저장? 오늘은 안 할 건데 라이브 오늘은 정보가 있지 않으니까 안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장을 해야 하나요? 저장을 할까요? 노래에 뭐가 있을까요? 다음에 또 라이브 해주시면 돼요 또 올게요 라이브 저장은 팬이 할 거예요 컴뚜 불러줘요 컴뚜 컴뚜 10분? 10분? 9시 5분까지 10분까지 10분까지 안녕하세요 제 낭만이 되어져서 진짜 고마워요 저도 너무 고마워요 진짜 요즘에 진짜 힘 많이 받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음 시력 몇이에요? 최근에 안 재봐서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시력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보이는 정도? 뚜렷하게는 잘 안 보여요 난지가 있어가지고 음 음 한번 도전해볼까요? 다른 분들 노래를 여기서 틀어도 되는지? 되나 안 되나? 내일 시험이 있어요 제발 저를 축복 내일 시험 내일 시험 원하시는 만큼 잘 보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 맞아 약간 저 영혼 없던 아니 옛날에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영혼 없던 소리를 진짜 많이 듣는데 요즘 평소 원래 평소에 저의 그 기복이라나요? 그 스탠스가 거의 이래요 약간 일정해서 영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심이에요 진심이에요 아 이거 근데 짤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도전해봐요 도전해봐요 눌러봐요 어떻게 할까요? 약간 겁나거든요 테니스 좋아해요? 테니스? 몇 번 쳐보긴 했어요 어떻게 어떻게 눌러볼까요? 노래를 눌러볼까요? 노래를 그래요? 그렇다면 피어싱 안아팠어요? 피어싱 안아팠어요? 어? 이 귓볼 쪽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위는 안 뚫어봐가지고 무서워서 못 뚫겠어요 되게 딱딱해가지고 뚫으면 아플 것 같아요 저 뮤직비디오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행복해 보이네요 농구하다가 다쳤다고요? 농구하다가 다쳤다고요? 농구하다가 다쳤다고요? 그거 빨리 치료해야돼요 뭐든지 아프기 전에 조심하고 아프면 치료를 빨리 받고 아셨죠? 농구하다가 다쳤다고요 나중에 제대로 불러드릴게요 지금은 목도 많이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소녀들이 많이 안 풀렸어요 오롯은 왜이렇게 어두워? 조명을 아주 파랗게 해놨어 이 노래 누가 썬지 모르는데 좋더라구요 좋더라구요 노래가 정말 좋구나 이게 제가 끈게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종료가 돼요 잠깐을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면 우리나라 노래가 안 되는 건가? 해외 노래는 되는 건가요? 그쵸? 그쵸? 제가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거 한 곡 딱 듣고 저는 가보겠습니다 음... 이 노래는 벨라 피치 제랄드 분의 미스티라는 노래입니다. 아주 좋아하는 노래에요. 로렌 골드 언제 올라가? 전 글렀어요. 포기했답니다. 포기했답니다. 저장이 안되요. 그 아까 영상을 조정을 못하게 하더라구요. 그냥 바로 꺼졌어요. 아쉽다. 포기했답니다. 되게 잔잔하고 좋죠. 제가 아까 그래서 물어본거에요. 정말 틀어도 됩니까? 아쉽다. 아쉬우니까 한 곡만 더 들을까요? 뭐 듣지? 뭘 들을까? 추천곡 추천곡 봤습니다. 한국노래 말고. 한국노래를 틀면은 이게 끊기는 것 같아요. 아까 외국노래 틀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목이 안좋아요. 안좋진 않은데. 그냥. 오늘 목을 쓸 생각이 없어서. 관리를 안했어요. 좀 신박한 것을 틀고 싶긴 한데. 그냥. 이걸로 가시죠. 여기 아주. 적절할 것 같아요. 뭔가. 라이브 버전으로. 들을게요. 유튜브에. 다니엘씨조님의. 베스트 파트라고 치면은. 어. 컬러쇼. 라고. 크. 너무 좋습니다. 저 커피잔을 들고 있는 저. 그 모습이. 뭔가 되게. 뭐. 의도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유로워 보여요. 제주도에 가서. 카페에 앉아서. 저 노래 불러보신다고요? 그..뭐..노래 하시나봐요 이 노래 되게 좋아요 커버도 되게 많고요 사실 저도 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만 했습니다 조보지 좋아요 고맙습니다 이 노래 불러보신다고요? 이 노래 불러보신다고요? 그..노래 하시나봐요 그..노래 하시나봐요 그리고.노래 하시나봐요 또한..노래 하시나봐요 너무 좋죠 요즘에는 이렇게 잔잔한 노래만 듣는 것 같아요. 라이브 언제부터 한 거야? 저 한 30분 됐나요? 옛날엔 참 저기 저 컬러스라는 채널에 한 번 서 보고 싶었는데 되게 좋은 가수분들이 많이 하셨어요. 저기 채널 들어가셔서 되게 좋은 노래 많아요. 네, 보셨나요? 저 조승현 우즈 많이많이 사랑해 고마워요 저도 많이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났네요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은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저는 이만 이만 분이 보고 계시네요 저는 이만 이것만 들을까요? 바로 나오는 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리아일리쉬 아니면 I don't wanna be your I don't wanna be you anymore 이런 노래네요 이거 듣고 갈게요 이것도 좋아하는 노래라서 딱 여기까지 커버 많이 올려줘 사무실 중앙TV에 틀어두기 너무 탱크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많이 해보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정말 좋네요. 밥 많이 먹는 거 있지만 물 많이 마시는 거 있지만 비누는 거 있지만 건강 조심해 매일 보고 싶게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오늘 내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러분들 안녕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손 잘 닦으시고 마스크 꼭 챙겨서 다니시고 항상 청결하게 다니셔야지 좋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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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